지난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 누각에서 시작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이 한 번 붙으면 물을 뿌려도 잘 꺼지지 않는 복조건물의 특성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화재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사가 버립니다. 전세계적으로 화재가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방염처리를 각각 달리한 목재 모형집을 두고 화재 실험을 해봤습니다. 불을 붙인 지 10분, 오른쪽 집은 화염이 전체로 번졌지만 왼쪽은 살짝 그을렸습니다. 13분가량 지나자 오른쪽은 완전히 무너져내렸지만 왼쪽 집은 멀쩡합니다. 신형 목재는 천연 목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불에 타지 않는 새로운 난연 목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목재에 난연 도료를 코팅하거나 난연 필름을 부착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비했으며 오히려 목재의 장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형 목재는 친환경 수용성 난연액을 목재에 침투시켜 난연 목재를 개발하였습니다. 난연 목재를 제조하기 위해 신형 목재에서 개발한 특수 챔버에 천연 목재를 넣고 진공상태를 만들어 목재 속 공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난연 수재를 챔버에 투입하고 압력차를 이용하여 한침시켜 목재 내부로 침투시킵니다. 난연 수재가 투입된 목재는 양생과 건조를 통해 목재의 향과 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및 준 불연 목재로 제품화됩니다. 난연 처리된 목재는 기존 천연 목재 대비 뛰어난 내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기존 천연 목재 대비 두께 방향 팽창률은 8배를 개선하였고 폭 방향 팽창률은 2배 이상으로 줄어 치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준공 승인 과정을 비교하면 기존 45일 걸리던 승인 기일을 5일로 단축하여 시간과 건축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천연 목재는 결이 곱고 또 친환경 건축자재로 효용이 높지만 화재에 취약하였습니다. 난연 목재를 사용하면 유해가스는 없고 천연 목재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살리면서도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게 됩니다. 신형 목재는 방염과 난연 그리고 준풀연 목재의 1등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